오늘은 제가 제가 2003 4월 23일입니다. 우리가 경기 일본 마라톤 대회에 왔습니다. 제가 또 경기 육상연민 회장이고요. 우리 대한복제 유튜브 구독자분께서는 사실은 몸이 건강이 최고죠.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혹시 마라톤은 운동 많이 해보세요. 오늘 지금 여기 300번을 뛰었답니다. 나이가 76세고 풀코스 300번 들어온답니다.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대한복제 유튜브 구독자분은 지금보다 늦지 않으면 운동 한번 하세요. 몸이 건강이 최고입니다.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몸이 건강해야 되겠죠? 늦지 않으면 몸 건강 운동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경기도 부회장입니다. 지금 풀코스에 몇 회분 들어온다고요? 300회. 300회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00회 대단한 거 마라톤은 어떻게 되고. 그럼 300회를 대회를 300번 했다는 거죠? 300회 달린다는 겁니다. 300회 달린다는 겁니다. 저는 내가 마라톤을 잘 몰라서. 그런데 나이가 드셨는데 가능하네요. 네. 나이가 나이가 풀코스에 300번. 나이가 어떻게 돼요? 76세입니다. 76세. 와, 여기에서 난리입니다. 지금 전문지의 도로문 강원인사 하려고 나이가 76세랍니다. 300번 뛰었답니다. 어떤 배가 궁금하네요. 지금 30회. 300회 도로입니다. 우승부는 오늘이 이제 날 났습니다. 지금 날 났습니다. 300회. 불고스 300회. 만주가 곧. 34회 나와요. 주승부는 오늘이 합니다. 여러분이 박수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30회. 300회 드립니다. 아, 날 났습니다. 진짜 나이가 76세랍니다. 76세. 동료분들과 기쁨을 함께 누려주시고요 오우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나이가 76세랍니다 풀코스 와 대단합니다 우리 혹시 대학목재 유튜브 구독자분께서도 지금도 마라톤 한번 해보세요 몸 건강이 최고입니다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났습니다